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종벌 100%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벌을 키워봐서 벌 섭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벌통을 들고 계시면 저는 그 밑에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맛박에 벌들 쏘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종벌은 1년에 딱 한번 뜹니다 늦가을에 늦가을에 뜨고요 그리고 벌이 겨울에 충분히 양식하고 남을 만큼 남겨두고 꿀을 채취하게 됩니다 안그러면 벌들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꿀을 남겨두고 그렇게 1년에 한번씩 뜨게 됩니다 그리고 벌들 수가 이제 많아지고 그 꿀이 이렇게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벌통을 이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안맞도록 그 단돌이도 잘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토종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토종불은 그 향기를 맡아서 진짜 꿀인지 아닌지 그 판별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런 좁은 그 주둥이가 이렇게 좁은 용기에 담아서는 절대 토종불은 끌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주병인데 이렇게 담아놓으면요 이 거꾸로 놔둬도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만큼 지금 들었어요 요만큼 들었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절대 꿀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따뜻한 따뜻하면은 여기 녹아서 나오는데요 지금 온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렇게 좁은 병에서는 꿀을 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작은 그 수저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수저를 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국이 남아요 숟가락 자국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하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보면 그 수저로 이렇게 떠서 먹잖아요 그러면 수저 자국이 남아요 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요 이런 용기에서 담으면 100% 천연 꿀은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따뜻한 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담가 놓으면은 끝에 이제 그 꿀이 부드럽게 되어 그러면 이렇게 뿌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육안으로서는 이렇게 벌집이 있다고 해서 그 100% 토종 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런 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꿀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치즈처럼 쭉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한 5cm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러면은 이렇게 쭉 늘어나야 돼요 실처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가짜 꿀들은 보면요 이런 느낌이 없지요 이런 이런 느낌이 절대 없어요 이런 느낌 실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치즈처럼 다시 또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꿀입니다 천연 꿀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향기 가지고는 꿀을 절대 판별을 못해요 향기 가지고는요 요즘에는 워낙 그 향기 기술이 좋기 때문에 섞어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이 점성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늘어나요 이렇게 쭉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맛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꿀을 먹게 되면 아침에 공복에 다려서 춤이 매일 가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좀 괴로워요 춤이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넘어오고요 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구역질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조금 괴롭습니다 그 진짜 토종꿀을 먹게 되면 빈 속에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숟가락으로 한 수저 이렇게 퍼먹잖아요 정말 진짜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다려서 그래요 다려서 그런 분들은 이제 속이 좋아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 토종꿀을 드실 때는 항상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꿀에는 그 각종 그 영양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술을 이제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 술 깨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영양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도 좋고요 지친 학생들 피곤하고 이럴 때 한 잔씩 토종꿀을 드시면요 아주 피로도 빨리 풀리고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각도가 좀 그래요 자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치즈처럼 쭉 늘어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꿀이 안 흘러내려요 절대 토종꿀은 토종꿀은 절대 흘러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아랫목에 체에다 걸러서 따뜻한데 이제 보관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꿀이 이제 이제 한방울 두방울씩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요 따뜻한데 아랫목에다 놔두면요 안그러면 차가운데 놔두면요 절대 꿀이 밑으로 안 흘러내려요 섭생이 그래요 꿀들은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간편하게 육아로 식별하기는 쉽고요 이 향기 가지고는 절대 식별을 못합니다 꿀은요 그걸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약자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으니까요 토종꿀은 전문적으로 이제 지리산이나 뭐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연락드려서 구하면 되는데요 웬만한 시중에서는 토종꿀 100% 그 토종꿀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꿀농가하고 직거래 하셔서 그렇게 이제 구입하는 게 최고 안전성이 있고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져온 것도 좀 믿을 수 없는 그 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종꿀은 사실 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속이 십상해요 너무 또 못 믿으면 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이왕 살려면 좋은 거 사서 그렇게 복용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종꿀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